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태신자 같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작정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어 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부활절 맞이 42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술을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근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와 우편을 통해 배포될 경건표를 참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밤 예배는 2020학년도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드리며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42, 43, 4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경양교회보를 각 가정마다 발송해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경우 담당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일에 경양어린이 겨울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박윤석 목사님과 이상민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교회보 1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경양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며 예배 중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2월 정기당회가 있겠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37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금주 화요일에 장지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학원지구 위원, 캠퍼스장, 21학번 신입생들께서는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본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설교는 총장 석기현 목사님께서 하시며 본 교회에서는 신동근, 오태양, 이재희, 최유빈 신학생이 졸업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상반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이 3월 8일부터 개강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이번 일정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수강생은 강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시간이든 접속하여 청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보 13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기간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육자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양천교구 정옥년 권사님의 부친 고 정태환 집사님께서 지난 16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